...몇 정도 떼누고 싶어 하! 나 군인 아니야! 아 그러세요? 니들은 새끼들아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작전지역에 민간인 하나 통제 못하고 뭐 했어? 당장 군장 쏴! 열겠습니다! 연병장 100바퀴다 환자 열어 해 유시진이 너는 민거마저 맞고 열겠습니다 대신 다 맞고 200바퀴다 전우들과 지근! 드리겠습니다! 일열 횡대로 아니 근데 근데 말입니다 어? 때린 거는 얘랑 부동대장인데 저는 왜 쟤 원래 궁금한 거 잘 못 참아서 내가 손목만 괜찮았어도 확 그냥 저를요? 부자신 말입니다 타이밍 이상한데 그러게 왜 어설프게 패서 이 지경을 만들어 찍소리 못하게 반 죽여놨어야지 와 나 타이밍 이상한데? 몇 바퀴 돌았는지 잘 세라 일곱 바퀴 돌았습니다 와 벌써 스물일곱 바퀴나? 어우 세상에 아니요 일곱! 욕사 낳은 분이 스물일곱이라면 스물일곱 바퀴인거다? 네 알겠습니다! 전 주치의 면담이 있어서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일곱 바퀴 돌 일곱 바퀴 돌